2. 3. 여러가지 저의 앨범에 수록되어있는 곡들과 평소 때 준비해보는 팝과 같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. 율동만 빼고. 1부 순서를 마지막 한 곡을 더 띄워드리고 1부 순서를 마치고요 저희들은 2부 순서를 준비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소문을 들으셨다든지 아니면 콘서트장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김경호 콘서트의 자랑, 광란의 파트는 오늘도 준비를 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공연을 해오면서도 큰 콘서트인 이만큼 강도를 많이 높였다고 그랬는데 자, 이제 마지막 공연 때 뭐 볼 거 더 있습니까? 오늘 2부 순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 완전히 여기 콘서트장 아작을 냅시다 자, 마지막 한 곡을 더 드려드리고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, 브래비 씨한테 풀미언답니다 자, 마지막 한 곡의 콘서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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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